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찬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즉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썩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즉부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즉부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미라. 내가 온 돌감남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남나무에 즉부침을 받았으니 온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남나무에 즉부치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해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드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함과 같으니라. 보금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태카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이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극률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극률로 이제 그들도 극률을 입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극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죄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죽게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누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누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로 하는 자면 이로 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흥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겨루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나든 데 처하며 스스로 지에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